안녕하세요. 서울 인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. EBS에서는 과탐영역 지구학 강사로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강사 정영일입니다. Q. 강의의 강의의 강점 사실은 매 순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실제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선생님의 강의의 강점에 대해서 인정해준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일단은 쉽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이해십니다. 그리고 수업 자체가 어찌 보면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틀링의 느낌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? 그게 강점이죠. 한강 강의만 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출간된 교과서들 육정교과서 그리고 육정지도서에 대해서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그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빠트리면 안 되는 내용들을 선별한 다음 걸터도 이제 원고를 작성합니다 내용 분석, 원고 작성, 리허설 리허설, 리허설 하다 보면 50분간이 제작하는데 한 10배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신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념의 적용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여러분 수술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가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하고 지금 실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믿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